. 채웠어. 채웠어? 채웠어. 이렇게 분위기 내는 게 얼마나 많냐.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내일 오시는 거 맞지? 당연하지. 지금쯤 뜨끈한 온천물에 몸 담그고 계실 거야. 그럼 우리 오랜만에. 아니, 뭐가 오랜만에. 아니, 어제도. 뭐야? 왜? 뭐야? 아빠. 왜 오냐? 당신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?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돈까지 다 내놓고 온천물에 발도 못 담그고 오냐?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피부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담궜다지. 왜 쫓아왔어? 당신이 내 옷가방 갖고 갔잖아. 자기 거 놔두고. 뭔데 또? 아니, 내일 온다면서 왜 지금 와? 내가 내 집에 오겠다는 데 불만이야? 어머, 뭐 지금이라도 분가해? 어? 분가로 나 협박하니? 저는 아버님이랑 사는 게 더 좋은데요. 봐봐! 사위가 저태잖아! 아참, 나 깜빡하고 뭐 안 사온 거 있어. 같이 가서 좀 사오자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사. 빨리 그냥 따라와. 와인 아니야? 이야, 내가 와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? 아니야! 이거 아빠 거 아니야, 이거? 얼마나 비싼 건데? 이게 몇 년 살인데, 이거. 너무. 비싸? 그래? 뭐야, 아빠 와인은 모르잖아. 언니, 제가 내일 사다 놓을 테니까 같이 드세요. 아이, 진짜. 아니, 이거 얼마 비싸고 70만. 아니, 이게 얼마짜리인데. 아휴, 분이 사. 아휴, 이거 또 어디갔대. 자! 아휴, 미안해. 우리 가족을 위하여! 네 LUKE. kontisha. 집중. 오디오. 어휴. 나. eld. 그 위하여 저ontin sigui 타 개본 다음ario. tornare. 관 FDP님. booking. cousinhora. 피할afe안에 걸어볼게. 여 Bienné 이래요! 앵기니 우체 SMGG.